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뭐야 요새는 노주도르모가 afk보다 확실히 좋은거 같아요 사면슨반 아 그러면 잠깐만 사면슨반 임했어 매칭 mmr은 뭐 큰 차이가 없을걸? 약간은 있는데 전우조 찬스가 가장 크지 않을까 특히 5등 했는데 풀렀으면 전우조 찬스가 확실합니다 장문 벤이라고? 내 방에서 내가 허용한다는데 니들이 뭔데 벤이고 나발이야 아 이거 카드가냐 감시자냐인데 여기서 카드가 뽑을거면 카드가고 아 이거 안정적인건 감시자거든 아 야 따졌 야 찌앗 찌앗 찌야 찌앗 찌야 찌앗 이걸 못냈어 찌야앗 미리 유하 유하 이걸 못낸 이유는 다 있었더랬지 여기서 랩업을 할 거였더랬지 4성을 뽑을 거였더랬지 알 알 알 알 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돼지 싫어한데 난 좋다 난 돼지가 아닌가 보지 이거는 알도 좋은데 알이 안 깨질 것 같거든 그래서 너무 많이 맞으면 아프니까 사자로 갑시다 벨꺼 아니구만 벨꺼 아니야 나와라 하이에나 소환술 내 못함 카드가도 못내는 사람이 무슨 무슨 말이야 냈는데 이거 뭐야 계속 압박하시죠 여기서 바로 랩업을 하는 것도 간 방법이지만 황카가 나왔네 안전하게 하자 어 알 이건 알 한번 가자 랩업을 굳이 무리하지 말고 리로를 돌립시다 미저스 코발트요? 근데 너무 잘 갖춰놓으면은 카드가 추가 안되는데 진나 좋은데 진나 좋은데 아니 야 4성 밸류가 달라 남들 여기도 이제 막 랩업해서 3성 하나 못 찾고 지금 7골드란 말이야 근데 나는 4골짜리 하나에 4골짜리 주게 3골짜리 주게 아 뭔데 몬퍼케임만 아니고 난 엽 association 이거 화내도 인정이다 이것이 진심모드의 철미수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상점 요거 사고 모으면서 필드를 한번 갈아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카드가쇼를 할 때 지금 필드는 다 갈아엎을 생각을 해야 돼 모아놔야 된단 말이야 에라이 그래도 이겼다 어 나도 드디어 카드가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나 피지컬 안돼서 안했거든 못했거든 한번 해봐 일단 요거를 사 아 못할 것 같애 자신이가 없어 요거 바를까? 좋죠 이겨용? 고민할 시간에 한번이라도 돌려야 된다고? 내가 할 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야 손이 느려서 못하는 거지 내가 이거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게 아니라 손이 느려서 못하는 거야 아 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내다 아이씨 니가 만점이라 카드가쇼 그게 following 니들이 뭔데 그 니들이 뭔데 그거를 정해놔 니까짓 것들이 뭔데 자나 때 우승도 못해보고 핫스톤 우승도 못해본 녀석들이 해볼까 간고르 천상의 멀럭 어 이거 근데 전투 절단기도 좋아보이는데 요거를 사고 팔고 요거를 팔고 안전지 않지도 없는 전투 소박사고 나의 4번 어허 좋다 어허 좋다 아리어? 나중에 뭐 요거 요거 다 팔아버려도 되는 거 아니야? 결국 핵심은 요거랑 요거 갖고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카드다슈를 한꺼번에 막 100개 20개를 해야된다고 생각해? 그냥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바뀌고 적당히 하면 돼 너무 니들이 자극적인걸 많이 봐서 그래 다 돼 어떻게 해도 다 돼 어허 어허 싸우거나 뭐 누군가를 비하 뭐 이런거 하지마요 왜 자꾸 싸우지 항상 얘기해 싸울거면 돈 내고 싸우라고 돈 없으면 싸우지도마 아 거참 채팅창에서 그냥 정신사답게 아 거참 채팅창에서 그냥 정신사답게 내가 졌다 도네로도 싸우지마 그래 도네로도 써 도네로는 싸워도 돼 난 돈 벌고 니들은 싸우고 스트레스 풀고 얼마나 좋아 니들은 돈 내고 스트레스 풀고 나는 돈 벌고 얼마나 좋아 사부? 사부? 사부 한번 쓸까? 그럴까? 다와가 다와가 수분 박사 야 저거 만든사람 특수다 백방 특수다 저거 만든사람 특수야 뭐라고? 수분 박사? 와 미쳤다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? 불안? 이거 불안 이거 나오면 되는거 아니야 이제 그치?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총알 장전했다가 한꺼번에 하자 난 손이 느리니깐 나는 손이 느리니깐 총알 장전했다가 다음 라운드에 미리 생각해놔 요거랑 요거 빼고 다 팔면 되잖아 그치? 요거 두개 이거 그니까 잘봐 왼쪽에 있는 요거 세개 빨고 얘거 다 팔면 되잖아 불안 카드가 전투 절단기 빼고 다 팔면 되겠다 그죠?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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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야? 왜 왜 4개야? 전투 절단기를 팔아야 6개야? 그럼 전절도 팔까? 재접 안하면 못한다고? 그래? 그러면 불안이랑 카드가 빼고 다 팔아야돼? 야 그거 너무 무섭잖아 그러다가 막 온순맴만 6개 남으면 어떡해 해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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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까? 자 몇초 남았는지 보자 몇초 이상 한 80초 있으면 돼? 80초 있으면 돼? 지금 60초 남으면 안 돼? 78초? 야 충분한거 같애 78초? 아 이거 리롤을 먼저 했어야 되는거 같은데 아 간다아아아 간다아아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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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뿅뿅 아 진짜 멋있네 이거 밖에 안나와?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잠깐만 되게 약해진 느낌인데? 야 왜 벌써 시간 이거밖에 없냐? 어 뭐 황금 불안은 뭐야? 야 이거 뭐야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이거 맞아? 잠가 잠가 어 뭐야? 이상한데? 어 야 카드가 쇼는 이거 맞아? 어이쿠야 어이쿠야 아이쿠야 야 하나도 안 죽었는데? 어멋 아니 이게 왜 어멋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치이스 야 카드가 가네 할머니가 나오는데 야 이것도 하던 놈이 해야지 안하던 놈이 하니까 이거 안되는구만 괜찮아 아직까지 체력 30미나 남았어 지금부터 또 해 또해 또해 야 이거 훔쳐와 그래 야 황금모락 언제든 황금모락 맞췄어 지금부터 카드가 하도 안됐으니까 뭘로 그루가 어 야 한번더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거 맞아 형님 지금 누가 봐도 피지컬이 아니라 레지컬이 딸려서 조진거 같은데 야 콩콩이는 어때 야 뭐라도 해보자 야 이거 훔쳐와봐 어 방울뱀 코발트 용야몰 아 고맙습니다 불안 필요없어 콩콩이 콩콩이 야 뭘 팔까 뭘 팔까 카드가 필요없지 않을까 그러게 방울뱀도 팔까 요것도 팔아 아 나 머리가 내정지가 왔는데 어떡하지 일단 콩콩이래 첫번째 콩콩이 팔아 두번째 콩콩이 사 아직까지 덤이니까 좀 여유있지 않을까 아 위치는 바꿀꺼야 위치는 바꿀껀데 어 너 뭐 좋은것 좀 갖고있냐 느낌있는데 느낌있는데 내가 약하지 않지 않나 아 카드가가 왜 죽어 임마 요거부터 죽여주면 안되네 요거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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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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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나오는거야? 오 안죽을거같은데 죽진 않을거같은데 어디서? 오 홍련의 나디나 오 홍련의 나디나 아 미친놈아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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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해야되지 야 자자 시간 시간 77조 뭘 팔아야돼 x2 빨리 빨리 야 뭘 팔아야돼 x2 빨리 야 뭘 팔아야돼 x2 빨리 나좀 알려줘봐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뭐 어쩌라는거야 이거는 다 팔라고? 야 다 팔면은 뭐 나오냐? 다 팔라고 이거 맞아? 하나만 이렇게 한마만 안돼? 이래도 되잖아 칸골 하나 남겨도 되잖아 그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내장 나오는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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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많이 나와? 아 황금불안이지 멀록색 맞추면 되는거 아니였음 야 이거 잠깐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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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들 야 자리가 8개까지 늘어났는데 이거 맞아? 마침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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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암구가 나 어떻게 어떻게 아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거 맞아? 카드가 쇼 개구리인거 아니야? 내가 못하는거야? 야 카드가 쇼를 왜 하는거야? 진짜 어려운데 야 이게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콩콩이도 나오네 아니 이거 왜 아 이거 잠깐만 야 근데 내가 하면서 느낀게 있는데 야 이거는 못한다? 야 이건 내가 재접컨인가 뭔가야? 재접을 해도 안된다 이거 난 못한다? 야 이거 다 골드식골랑구 이거 다 내가 이래서 안한거였어 황금불안에 황금카드간데 안한 이유가 있어 아이씨 하는 사람만 하는걸로 재미 웃음 이걸 어떻게 야 니들 해봐 안돼 임마 안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내가 이래서 안하고 있었던거 항상 여러분이 할때 내가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손이 안될걸 알고 있었어 아이씨 어떻게 이거를 아이씨 어떻게 이거를 아이씨